안녕하세요. 저는 원강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최은지입니다. 우리 한국어문화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학과는 외국인, 제외동포,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할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학과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하시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한국어 교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교육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문화학과는 좀 더 실속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디대 한국어문화학과만의 특장점, 무엇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한국어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교사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원디대 한국어문화학과는 학원님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어 수업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 학기 이루어지는 모의 수업,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실습 워크숍, 한 달에 한 번 실제 한국어 수업을 관찰하는 수업 참관, 그리고 학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번개 워크숍,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실제적인 교육 능력을 키우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DU 한국어문화봉사단 활동에 참여하시면 봉사활동의 뿌듯함을 느끼는 동시에 실제로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것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우리 원디대 한국어문화학과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디대는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원디대에는 한방건강학과,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과, 차문화경영학과 등 한국문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문화학과 학원님들은 다른 학과들과의 연계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문화에 관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문화의 정통한 교육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디대 한국어문화학과는 다문화사회의 한국어문화 교원으로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학과는 언어치료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지도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와 같은 관련 학과와 복수전공을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한국어문화 교원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대학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혼자서 공부하기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학과는 학원님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카페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활동이나 MT 강연회, 지역 모임, 동문회 활동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것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디대 한국어문화학과는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이나 시간 준비에 도움을 주는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에 맞춘 내실 있는 교육과정 다양하고 실제적인 실습, 수준 높은 한국문화 콘텐츠, 다문화사회 교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다양한 온, 오프라인 교류 활동, 다각적인 취업 지원 사업, 이것이 우리 원디대 한국어문화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원강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로 오십시오. 국제화시대, 다문화시대에 맞는 한국어문화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화시대.